안녕, 난 베니야. 너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어. 지금도 어린이 6명 중 1명은 전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 알아? 마음 아픈 일이야. 그런 친구들을 지키는 멋진 팔찌를 준비했어. 아참, 내 선물에는 3가지 색이 담겨있어. 팔찌 색상에 따라 전쟁 중 부모님을 잃었거나 장애, 영양실조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고 있거든. 그래서 이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루 팔찌야. 팔찌엔 전쟁 속 아이를 위한 3가지 색과 너를 위한 번호가 담겨있어. 전쟁 속 아이와 너를 이어주는 멋진 일에 함께하지 않을래? 그럼 기다릴게. 너의 소중한 친구, 베니가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